최근 몇 년 동안 지구 기후의 지속적인 악화와 함께 북극 빙하가 대규모로 붕괴하기 시작하며 일련의 자연재해가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계 각국은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를 포함하여 전염병들의 반복 발생으로 환경보호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작년을 돌이켜보면 2021년 미국에서 이상기후로 여러 지역에서 산불이 발생하였고 산불이 번지면서 많은 희생자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유럽에서는 홍수재해가 잇따라 발생했고 중국에서도 작년에 산시, 정조우 같은 곳에서 대규모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일본 역시도 작년에 많은 지진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작년 2021년 10월 7일 일본 도쿄에서는 수도직하 지진 규모 6.1의 강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최근 작년 12월 초부터 올 1월까지 일본 지진조사연구회와 일본 내각부에서는 지진과 재해에 관련 수많은 시뮬레이션들을 통한 예측 결과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진은 일본뿐만이 아니라 부레고리 전체 지역의 심각성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1월 10일부터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으며 얼마 전 1월 18일에도 규모 4.5와 4.0의 강진이 발생한 일본 오가사와라 제도의 치치지마의 강진과 1월 19일에 후쿠시마 앞바다에서의 규모 4.5의 지진 등 이것이 남미의 최근에 멕시코와 남태평양의 파피아 유기니라든지 바누아트 통가, 피지, 뉴질랜드 같은 일본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과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태평양을 원 모양으로 둘러싼 이른바 부레고리 지역에서 최근 강진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레고리가 다시 부활을 한 것이 아닌지 유럽의 지진학자들이 계속하여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2021년에 들어서면서 화산과 지진 활동이 부레고리 국가들에서 자주 발생을 하면서 부레고리가 다시 눈을, 기지개를 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일본의 지진학자들의 의견들을 보면 환태평양의 많은 지진과 1월 15일 대폭발을 한 통가의 해저화산 활동 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화산과 지진은 다르며 화산은 주로 화학적인 운동이고 마그마가 지하에서 움직이는 것이고 뿌리를 뻗쳐서 움직이지만 지진은 물리적인 역학적인 운동이라서 메커니즘이 전혀 다르다. 따서 최근에 일본의 학권의 화산이라든지 이즈오오시마 오가사와라 제도의 후쿠토쿠 오카노바 해저화산의 100년 만에 대폭발 또한 최근 가고시마 해안의 수와노세지마에서 12월 19일에 133번의 화산폭발이 있었고 12월 21일에는 큐슈이의 사쿠라지마와 수와노세지마가 또 폭발을 했고요. 그 다음에 12월 24일에는 수와노세지마가 164번의 8번의 화산폭발을 했고 올해 2022년에는 또 수와노세지마와 사쿠라지마가 추가 폭발을 하고 있는데 이것과 지진의 연관성이 없다고 대부분의 일본의 지진학자들은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일본의 화산폭발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대지진으로 연관될 도미노로 같이 연관될 확률은 적다고 일본의 지진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과 미국의 지진학자들의 의견은 전혀 반대입니다. 대부분 화산폭발과 지진의 상호연관성을 유럽과 지진의 학자들은 인정하고 있으며 화산과 지진 관련 논문들을 봐도 논문들은 대부분 화산과 지진의 상호연관성을 이야기하고 있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태풍과 지진의 연관성까지 인정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유럽의 지진학자들은 곧 일본에서 대지진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들을 최근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요. 일본의 의견은 과거부터 계속해서 일본의 대지진이 발생할 것이라는 특히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계속되는 이야기들에 이제는 지쳤다는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따라서 일본의 대지진은 없다는 의견이고요. 가까운 시일 내에는 유럽이나 미국의 서양 쪽 지진학자들의 생각이 맞는지 아니면 일본 쪽 지진학자들의 생각이 맞는지 누구의 생각이 맞을지는 앞으로 더 지켜보면 곧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